아 전화 오신다고요? 아 잠시만 물 마셔. 물 마시고 아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까요? 님들? 지금 전화 안고시겠지? 아 잠시만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니 어떡해? 어떡하지? 야 화장실 언제 가? 아 화장실 언제 가? 언제 가? 아 잠시만 빨리 갔다 오자. 잠시만 제발. 아 받고 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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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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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생활을 하시지? 왜 왜? 아 아 제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제 방에서 사과를 하시네. 누가 누가 사과해요? 누가? 좀 많아요 한 열 분 오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씨 잠시만요. 저희 저희 배고 언제 하나 해요. 아 곧 바로 합시다. 근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서버가 좀 방금상에서. 방금 제가 곱볼 거를 좀 많이 보고 가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금까지. 자꾸 오우지지. 일단 영상도 너랑 다 꺼야겠다. 아니 켜난 쇼도예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배그. 아지님 배그 지금 세 번 왔거든요. 죄송해요 사과해 죽는 거. 누구요? achte 아 이애죠? 좋아. 누가 원했어? 아이 나쁜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들 펴주세요. 아네 지금 지난 ker trusting 지금 아들이 issent. 준비 hot. 영광입니다. chuck. 감사합니다 야 네 잠시만 어디 있지? 아지님이라고 저랑 그거예요 오늘 처음 처음 그거 통화예요 아 맞아요 저희 오늘 처음이에요 그것은 역사가 높이 평가 우와 맞다 아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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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정말 이쁘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우리 좀 더 가까우죠 오케이 오케이 고 먼저 고 저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손님 배그 티어 어떻게 되세요 혹시? 듀오가 지금 플랜과 다이안가 다이아 솔로는요? 솔로가 좀 낮아요 솔로가 실버인거야? 아 실버? 아 실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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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믿고 가도 되겠죠? 아 손님 잘하시던데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사실 사실 그 정도일 거라고는 그 때곤 안 나오잖아 조용히 솔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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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갈까요 저 일단 좀 멀리 갑시다 우리 멀리 вже 여기 상태가 안좋아서 아 오늘만 오늘 상태가 여기서 이상하길래 따라 다니시는거죠 오케이 때아집님은 배그 한거 못보셨죠? 그 클립으로 봤어요 클립으로 1등하시는거 아 갑자기 부러워 8킬 하시고 그런거 많이 봤어요 아 8킬을 제가 했다고요? 네 저는 옛날에 한거 봤는데 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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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배그 얼마나 하셨어요? 저 400시간 했어요 400시간이요? 네 송님은요? 저 또 한꺼번에 그 아닌데? 네? 그럼 400시간이 이게 뭐아? 400시간 없으키려구요? 아 근데 송님 지금 마이크 너무 옴닉 되셨는데? 오죽하지? 잠시만 제 목소리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케 왜케 끊기지? 오죽하지? 잠시만요 서브 만들어야 되나? 디코가 이상한거 같은데 디코가 이상한거 같은데? 디코가 맨날 이러냐? 어떡해 어떡해 배그 마이크 쓰라고요? 배그 마이크 아 근데 나 배그 마이크 안되는데 아 안돼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정신이 너무 없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둘 다 옴닉이래요 지금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나갔다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걸어봐야겠다 됐나? 들리십니까? 아 아 들립니다요 잘 되네요 이제 안 끊긴다 어 이제 안 끊김 어 괜찮괜찮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기 문제가 제 방송이 끊긴다는 방송이 끊긴다고요? 네 방송이 자꾸 끊긴다고 아니 뭐지 아 잠시만요 나한테만 그러지? 디지 제발이겠네 아직은 근데 우리 차가 없네요 차 차 차 제가 구해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아 잠시만요 차가 어딨지? 잠시만요 아 도로가 나갈게 있는걸? 저희 좀 불평한 편으로 살려봐요 우리 아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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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합시다 네 오케이 막 차 갖다주고 아 뭐야 차가 안보이는데 음 일단 일단 삼행좀 하겠습니다요 네 네 차가 너무 안보여서 어흥 미치겠다 그 손님 근데 배그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이제 1년 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 1년? 1년? 오래 오래되셨네 쓰읍 아직은요? 저 저는 흠 저도 1년 된거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는 다른게임 해가지고 아 코룩도 하시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네 원래 오버워치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오버워치 오버워치요? 네 오버워치 또 제가 더 잘하는데 어? 진짜요? 티어 어떻게 돼요?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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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플레이어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네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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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짝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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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셔서 네? 아 허언 안돼요? 허언하면 안돼요? 아 역시 잘해요 저 메르시 잘합니다 아 메르시 뭐하세요? 캐릭터 저는 저는 젠야타에요 젠야타나 루시우 이런거 힐러해요 힐러 어 뭐야 총이 없는거 아 힐러 힐러합니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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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헐 왜? 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뭐요 뭐요? 네 우리 둘 다 살아서 1등하면 5만원씩 5만원씩 아 어째어째어째 어째어째 어째어째 아 잠깐 근데 둘 다 살아서 못보들거 같은데 뭐지 그 요즘은 발급 실력이 좀 네 음 뒤돌아져가지고 저도 지금 일단 좀 심각하거든요 오늘 해봤는데 좀 충격이라 지금 총도 없어요 저 어 여기 총이 없다고요? 네 총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오토바이 끌고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음 음 여기 또 총이 없네 에피콘 좀 무서워요 여기 왜 무서워요? 왜요? 저 죽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 안돼요 지금 죽으면 안돼요 안돼요 아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안돼 아 나 총도 없는데 아 뭐야 나 뭐야 아니 여기 레드손이어가지고 아 아 무섭네요 괜찮아 괜찮아 맞지 않을거에요 어 아 여기 터졌구나 어 어 어 어 어떡하지 어 우리 오토바이 터졌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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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겠어 에이 뭐하겠어 에이 에이 뭐하겠어 이게 뭐야 아 총 죽고 싶다 어 사람 사람 어 저 권총 있어요 권총 저 권총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람이라고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가는 중 뭐야 쟤 왜저러 오지 사람이 어딨어요 저 집에 있어요 여기 집에 있어요 집에? 아니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금방 가는 중 화이팅 화이팅 어 어 아저기 터졌구만 어 어디갔지 투자 본다 어 아지콘 오지마요 오지말라구요 도망가자 도망가요 오지마 우리 해청해야 되니까 네 송님 근데 총 뭐뭐세요 뭐뭐 있으세요 M16 떡배 아지콘 뭐죠 저 저 총 권총이요 권총 아지콘 아지콘 에이 에이 아지콘 에이 400시간인데 아지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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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으음 빨리 총을 구합시다 네네 총 좀 빨리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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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這 excuse 아 добив Тун 아여거 뭐야 아유 권총밖에 안 나와 Hou 많이 큽 nie 아지콘 아지콘 하밍하고 계신 거죠 더 Ν largo ну 이 제목 누가 바꿔지 하위 죽을라고 으 której 안 ner 무슨 제목이요 에 아니 방 제목을 누가 바꿨는데 그리고 또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한 방법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어색하네 즐거운 합방이에요 방지를? 누가 바꿨어 나도 방지 좀 바꿔야겠다 오케이 리방하라고? 나도 즐겁게 지금 리방할까? 어? 리방 저거 털킨다고 해서 리방이 나실 때? 되는게 없냐 저희 다음은 댓글에 시작해요 휘장롤 뿌리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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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해볼게요 리방하시나요? 오케이 아직 코는 파밍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띵띵 띵 어? 총이 안 나와 뭐니? 이거 죽고 어디갔지?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 너무 죽고 저 저 권총이 좀 더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형 하면 하시고 계시는거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먼저 뭐 뭐 피구이로 바뀌었어요? 어 어 어 피 사진 18 시리 안에 적혀있어요 4,4,4,4,4,4,4,4,4,5,4,5,4,4,4,5,4,5,6,4,5,7,5,4,6 정확 sunlight categorical OK Neiss 別ure도 79 004는 basics 손잡이 필요하세요? 손잡이 필요해요 손잡이? 손잡이요? 네 손잡이 필요해요 근데 총이.. 오케이 잠시만요 됐다 아티콘 총 뭐예요? 저 AK 주었어요 AK 연료통 노리고 혜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6명이면 당연하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깜짝 놀랐네 못 믿으세요 저? 아니 너무 잘해 너무 믿어가지고 그쵸 그쵸 제가 이래봬도 오버워치 맞서거든요 오버워치 맞서는 높은거 아니 누가 쳤어 아 저거 뭐야 여기 사람있어 여기 사람있어 여기 여기 차 여기 폐차같은거 저기 다음 들어갔다 안돼 아직까지 안돼 아직까지 어 뭐야 잠깐만요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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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어요 담벼라 담벼라 하얀색 짐 옆에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기다려 이렇게 일단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주먹질해 잠깐만 저 눈앞이 흐려져요 성님 얘 운다 얘 옆에 있다 저희 원대 아oute 은하 소니 안돼 죽이셨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안돼! 안돼! 안쪽뿐 안쪽뿐 준비했어 아니요 첫판이라고 해야 돼요 네 첫판이야 이거 연습이었잖아요 저희 아 그럼요 네 이거 연습이었어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아 이제 숨 풀었으니까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차가 없어서 그러네 아 맞아 맞아 차도 묵고하고 파밍도 제대로 안되고 오버하트 마스터라고 아 아 예? 네 네 당연하죠 제가 마스터 오케이 너무 좋고 끝났나? 미션 벌써 끝났구나 아니 미션 저희 도전을 안 해쳤기 때문에 아 맞네 도전을 안 해쳐서 어 괜찮아요 맞네 도전하시다 이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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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시다 이제 1등 해야지 빡김 해야겠다 안되겠다 저희 이번에 어디 갈까요? 네 살짝 추하다고 우리 어디가 추한거지 어디가 추한거지 뭐지? 미션을 안 해친 것 뿐인데 뭐지? 우린 망했어 흐흐흐 망했다구 흐흐흫 흐흐흫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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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매가 여기 노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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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켜야길래 아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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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지 양하자 생일 생일이라고 여기 여기 오케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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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시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이번엔 잘해보아요 우리 팀워크를 맞추면서 화이팅 화이팅 아 차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일환길 또 많이 안해봐가지고 아 산옥하시는구나 네 산옥 좀 좀 해봤어요 산옥을 어 근데 1년정도 하신거면 산옥이 없을때 아니 후반에 많이 했죠 배글을 아 후반에 막 나왔을때는 안했고 아직은 살짝 헌 네 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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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제가 가장 못하는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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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못하거든요 가장 못하는거 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로요 여기 네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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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차를 어 이런데 가죠 프리즌 이런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 여기 지금 기다리면 되는구만 뭐구만 잠깐만요 채팅창을 꺼야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거에 도움이 안 되는거에 도움이 안 되는거에 도움이 안 되는거에 점점 여기서 자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제보요? 무슨 제보요? 어 아니 그러니 네 제일 못하는게 거짓말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차있다 차있다 어 차 타자 와 차 차 너무 좋고 네 역시 어 저기 차가 하나 더 있는데 은행도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저희 저희 프리즌 같은데 가는거 아니었나요? 프리즌? 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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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배알못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전 잘하신거 맞죠? 아 저 운전 대박 잘해요 운전 지금 자고있어 어 흫 흫 아 누가 총싸가지고 피카였네 아 흫 아 아 누가 총싸가지고 너무 위험했어 굳시다 아 오케이 아 양소리가 뭔가 했더니 네 거짓말하면 양소리구나 흠 너노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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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이에요 칭찬 양소리 아 양소리 양아지다운 발언을 하다 해가지고 칭찬이어서 네 밀다 밀다 갑시다 뿌쇼 자 잘 못되 treffen 어어 잠시만 beg 근데 잠깐만 잠깐만 어케 oretee 아 히히히히 envy 요 dynam ju 하 흫 죄송합니다 음 오 어 잠시만요 아이 끈 끈 아 제가 잘 못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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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가 두께야 너무 좋아 밀타 밀타 아 잠시만요 제가 못자 아직 분? 네네? 네? 제가 못자? 아 당연하죠 저 지금 열심히 밀타로 밀타로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안 가시잖아 이름도 많이 하셨네 그쵸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여기서 뭐 하셨지? 잠시만요 아 약간 거기는 왜 여러가지? 약간 고장났어요 조금 지금 약간 고장났어요 빨리 펑믹으로 밀타가 아니라 의미겠지 펑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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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밤 펑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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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손님 꽃손님 잘 써놔요 어 잠시만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죽고 여기는 사만 없겠죠? 네 여기는 없을 겁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냥 이렇게 믿겠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아직은 은근 실력에 반했습니다 저한테 반하시다 좀 위험한거에요? 곤란하구만 제가 좀 위험한 여자라서 어떤 쪽으로 제 매력에 제 매력에 빠지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아니요 이미 빠지지 않은 몇명 있긴 한데 아 이게 양소리 뭔소리 뭔소리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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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따뜻하라고 뭐 재밌는거 했나봐요 아 아 아 역시 아 너무 재밌다 요새 트위치 방송 재밌네요 아 요새 요새 트위치 방송 꿀잼인데 뭐지? 저런게 있잖아 으음 잠깐 구상만 있어 저 총이 또 없어요 네? 저 총 저 총이 낫 있어요 낫 낫 낫 낫 혹시 차는 여기다 버리고 가셨나요? 차요? 버린게 아니라 주차해놨음 주차 아 오케이 주차해놨음 당연하죠 기억해놨죠 딱 핑에 찍어놨어요 오늘 거기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는데 곰프다 오케이 자기장에 오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킬은 안해도 돼 맞다 1등만 하면 돼 인정 인정 그렇게 1등만 하면 된다는거 어 이거 안 또 안하나 아티콘 배율 있어요? 저 아뇨 없어요 배율은 없고 에밀사다 오 배율 드릴게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콘은 에밀사 잘 쓰죠? 아 저는 저는 에이 저는 말이 늦지 늦지 않죠? 저는 어 양잘알인가 저는 잘 쓴다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배율은 자신감이죠 그쵸 자신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케이 일단 에너지 드링크 좀 마시고 아티콘은 맨날 혼자 하셨어요? 저 매 게임을 그냥 맨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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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 오는거 아니죠? 아 네 혼자 해요 너무 즐겁거든요 혼자 하면 재밌거든요 맞아요 전부에요 혼자 해요 손님은 친구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한방 그래도 자주 하시잖아요 그니까 자주 자주 많아서 아 어 어 흠 흠 흠 흠 파이팅 네 어 뭐 크라고요 너무 너무 슬픈데 흠 흠 아 일단 뭐 오늘은 오늘은 혼자 하는거 아니니까 그쵸? 아 그니까 오늘 같이 하잖아요 그쵸? 혼자 해요 달래친 거예요 달래친 거예요? 달래친 거예요 대단하노 우린 아직쿵 항상 응원해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밀수 다닐게 충성충성치 아 은 아직쿵는 아직쿵은 나이 공개하셨다고 뜨네요 네 저 나이 나이 스무 살이요 스무 살 뭐라구요? 다 아시나 사람들이 다 아 그쵸 그쵸 그냥 바로 공개했어요 아 처음부터? 네 아지님 얼마나 나오셨어요? 마이크 끊기는데 아 맞아 마이크가 끊겨서 마이크가 마이크가 끊기는데 어떡해요 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갔다 와요 나 진짜 안 들린다 됐어요? 어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지님이 좀 끊기는데 아 이제 안 끊겨요? 아지님이 좀 아 제가 끊깁니까? 나갔다 보겠습니다 들립니까? 아 네 잘 들립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방송 얼마나 하셨냐고요 아 저 2월 말인가? 그때 했어요 2월 말쯤에 2월 22일인가 그때부터 아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안 하시군요 네 저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웬만 안 됐어요 3개월 선배다 3개월 선배다 3개월? 아 제가 선배입니까? 오 네 선배님 차가 갖고 왔습니다 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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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거라 얼른 쫓이져 따갑습니다 아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네 선배님 후배 없잖아 타고 아 지금 빨리 오케이 일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살짝 꿈모 꿈모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아니죠 꿈모라니 제가 제가 싫어하는게 꿈모에요 꿈모 아 싫어하시는게 또 아 근데 이거 자기도 너무 아픈데 빨리 갈 수 있나 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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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못 믿는 감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아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고요 오케이 후 후 후 됐다 됐다 아 선배님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다시아가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뭐해 뭐해 뭐야 뭐야 누가 차를 저렇게 했대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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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원전 차원전 에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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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에 가야겠다 아 선배님 피 채우십쇼 아 피해 피해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제 그냥 1등이 하나로 장난치지 말고 오케이 미션 성공하고 깔끔하게 오케이 성공하고 놉시다 오케이 오케이 5만원이니까 아 아 5탄 혹시 혹시 남으면 아 네 있습니다 30발 있습니다 아 아쉽게도 AK여가지고 아 AK 아 저 이거 남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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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고 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어 송강탄이잖아 갑시다 어 오케이 선배님 가셔야 합니다 아 가도록 하죠 아 맞아 선배님 네 네 네 아 아 이거 아줘도 되는데 아 선배님 멤버십니까 아 여기 이거 아 아 이거 아줘도 되는데 네 꼬마 꼬마 오케이 갑시다 제가 이렇게 모셔본게 더 처음이어가지고 아 뭐 괜찮네요 아 근데 혹시 손님 방송 나이가 7살이신가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아재님이랑 동갑이죠 거의 아 동갑 네 아재님이 20살이시니까 아 저랑 동갑 20살 짱친이네요 저 이제 그럼 아 그럼 아 요즘은 짱친 짱친이라고 하나요? 어 당연하죠 요새 이제 요새 20살 때는 짱친이란 단어치거든요 아 요새 인사 인사들은 계시더라구나 네 짱친 짱친 어머 짱친 어머 살짝 저희 친구가 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 어쩔 잠시만요 아 아즈콘 차소리 어? 차소리? 괜찮아 감싸줄래 아니 야 저 누구야 아 아 네 아 아 갔어요 갔어요 어 아직은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뭔가 클립이 와가지고 집중하느라 아 클립보신 아 그럼 인정 클립이 왔어요 도네임에도 인정 인정 어 강아지 키우셨나봐요? 아 네 어 강아지 아 여기 들려요? 강아지인가? 네 다 들려요 강아지 짓고 있는데 응 인정하네 아 진심은 강아지 안 키워요? 저 저 한 마디 키워요 한 마디 말티즈 어 아 말티즈? 응 뭔가 뭔가 어울린다 무슨 무슨 뜻일까 어울린다라는 건 아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은 뜻인데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요새 피해식 좀 있어가지고 아 아 저도 방송 시작하고 좀 네 이런게 생기더라구요 그쵸 아 이게 생길 수 밖에 없어 응 괜히 뭐라 하는거 같고 막길래 인정 인정 조금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필요한거? 필요한거요? 대탄 이런거? 대탄 어 대탄 필요해요 오케이 대탄 오케이 아 또 선배님 아 선배님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친히 친히 가도록 가겠소 오케이 선배님 여기 제가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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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십니다 여기 짜잔 아 이걸 또 아래 아래 아 아 또 이런거를 어떠십니까 선배님 이런걸 또 준비해 줬다니 아 네 좀 감동을 받았구요 어 뭐야 선배님 좀 더 더 늦게 늦게 죽게 아 죽게 죽 거의 다 뜯어가지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그럼 무슨 소포말씀을 응 잘 못들은거지 응 멀리겁지 그치 그치 살짝 불편한데 으흐흐흐흐흐흐흫 응 응 응 응 응 응 으흐흠 어 자기장 줄고있네 응 자기장 맡깁니다 네 오케오케 오케이오케 알리아 구독들 consisting 뾱뾱 감사합니다 아 참아 아지님이 있어서 에헤헤헤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아 선배님! 자기장! 자기장 맡기면 아 자기장? 아 가야지 가야지 자네 혹시 스카 필요 없나? 스카 여기는 아 스카 너무 좋습니다 스카 근데 탄은 없지만 스카가 있어요 아 선배님 그럼 저 먹질 못합니다 선배님 어서 오시죠 가도록 하겠소 오케이 오케이 느리시나요? 아 오케이 아 갑시다 여기 여기 가서 저희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 아 알겠구만 알겠구만 네 나 인지해 두었어 아 여기 선배님 아까 차 닿으신 거 아 깨끗하죠 그 다른 선배와 헷갈리는 거 같소 뭐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이 안 나는구만 익숙한 장소가 저기 가면 어딜 가야 되지? 어 뭐야 발이 저기 등대로 갈까요? 등대? 아 오케이 오케이 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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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보이는구만 사람 없나 사람 없나? 오 오케이 오 여기 좋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박력 아 선배님 박력 박력에 반한다 좋구만 으으음 응 여긴 처음 먹어봐 habitual 오 저도 처음 먹는데 어어어 어어 오허 오허 근데 제 느낌상 이케 이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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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님! 저 올라와요! 승민님 저거 왔어요 저! 올라온다 이거 일단 지금 먹어야겠구만 승민님! 다른 쪽에 있는데? 승민님 여기! 승민님 여기! 깨피깨피 승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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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decks! 승민 여기다 승민 일 나오고 승민ind пох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버리고 이거 헉! 웬일 웬일? 웬일 대박 대박 아싸! 아싸! 같이 좀! 아싸 나 내꺼! 다 내꺼! 같이 좀! 같이 좀! 아싸! 내꺼 이것도 내꺼! 내꺼! 같이 먹읍시다 같이 좀! 같이 좀 먹읍!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갑자기.. 살짝.. 아 갑자기 기본이라 갑자기.. 살짝.. 아 선생님 여기 모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 먹었구만 이거는.. 여기다 대잖아 뭔가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잖아 아 잠시만요 그만 웃어야겠다 아 그만 웃고 음..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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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좋은 일이라도 너무 행복해요 아직도 맨날 혹시 약이 뭐 마실거같은게 없네요? 저 한개있어요 한개 에너지 드니까 한개 한개있어요 어... 어... 약 안되겠네 왜왜왜왜왜왜왜 안되겠네 몇개있으세요 몇개? 드링크 한개한개 제가 방송을 한수가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그냥 가르쳐 준 건 안하고 안 가르친 거만요 이런 거 이렇게 주시고도 남는 거 뭐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파악했습니다 아드님 뭐 파악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근데 자기장이 저쪽인데 어디 이동 안하나요 괜찮을까요 여기 있어도 가야 되겠죠 좀 보고 갈까요 괜찮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가지고 살짝 걸쳤으니까 어 소리 들린다 선배님 이거 디코 한번 나갔다 봅시다 에 뭐라고요 디코 한번 나갔다 봅시다 디코 디코 아 오케이 오케이 디코 문제가 많구만 오케이 어쨌든 그거 망원경이에요 아니 이런 적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아 오케이 전방 주시 전방 주시 아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아 보는 중 보는 중 오토바이를 끌고 갈랬다 너네 오토바이 뺐 수 없지 청소이 많이 들린다 아 음 저기 밖엔가 안엔가 어머 어머 터지네 아이고 차 좀 돌려놓을게요 오케이 아 선배님 예예 뭐 제가 뭐 장담 치는 거 가지고 뭐 예예 기분 나쁘고 싶어서 아 아니죠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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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실래요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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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오케이 어 보급이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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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보급 선배님 1등이 안됩니다 보급 보급 아 보급 아니 아니 보급이 바로 선배님 혹시 침 흘리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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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맛만 보면 안되나 이거? 맛만 봐도 잘 맞는데 선배님 이거 자기장 선배님 섭작하세요 선배님 어 이거 어디 간다 어 저희 답이 없는데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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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보급 드시고 싶으신 분 보급 보급 선배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둘 다 살아서 1등이어서 아 둘 다 살아서 아 네 그게 있구만 아니 쏜다리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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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거 살짝 답이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처갖고 박을까 일단 일단 가운데 가운데 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으려나 갈게요 이거 오케이 가슴아 이거 집에다 그냥 바꾸고 테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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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데 살짝 사랑해 어 왜 왔어 어디서 와 여깁니다 오 오 오 오 아 진짜 사람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에헤 사람이 있구만 사람이 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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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우려나 보다 아 에헤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저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의 집 위의 집 수류탄을 담긴게 오 오 음 아 아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알죠 알죠 죽으면 안 돼 아 어딨나 아 아 아 아 10명 남았어요 10명 남았어요 10명 지금 헐 대박 대박 우리 차도 있으니까 으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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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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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있어서 나를 완전 가까이서 지닌 어 장애장 집중해야 겠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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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중 집중 장애장 오 걸렸다 어 어 어 네 네 어 네 너무 무서워 아 어떡하지? 그 집은 어때요? 여기는 되게 조용한데 아니 안돼 아 너무 좋다 일단 할 수 있습니다 9명 어떡하지? 어울려 우리 집에도 있는 데잖아 자기장아 아 무서워 자기장아 자기장아 입 좀 하고 입 좀 하고 노는 거 봐요 아주 아주 좋구만요 잠시 선배님이라고 안 부를게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아직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맘에 듭니다 아직쿤 좋습니다 엘 어 저기 사운드 되겟나 오오옿 오오옿니 오오오오 개미 14 로이 키라면 만원 저 저도 나갈까요? 어 아니요 아직은 계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기는 위험해요 죽으면 안 돼요 어 자기장이 근데 저쪽 집인데 어디 가야되네 가야돼요 어떡하죠? 아쉽군 자기장 밖에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뭐니? 저 나갈까요 이제? 네 2대 2 어디쪽으로 갈까요? 어 고민이 되네요 어떡하지 어떻게 가야되지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집으로 붙여야 되겠다 그냥 챙길걸 챙길걸 이게 뭐람? 인이네 이게 뭐랑? 연막 가자 됐어 저 연막 4개 있어요 근데 거기도 걸리는데요? 여기 조금만 있어볼까? 여기? 괜찮을까요? 이게 안 좋니? 탄? 두 명 두 개일건데 백발이면 되지 아직도 사이트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4명 남았다 이제 홀 제발 무서워 속에 땀나 지금 집에 애들 무조건 있는데 잡을 수 있을런지 이렇게 안가? 후 후 뭐야 차이자 온다 여기 있는거 아니까 천천히 뭐지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그렇게 가도 괜찮나요? 네 여기는 없는 네 여기는 없는데 아 제가 걸리네 아 예반네 아 잠깐 네 저 뒤에 하나 숨어있다 잠시만요 주의 좀 볼게요 저기 저 지금 첫팀에 있죠? 네 저기 한 팀이 있나봐요 오 어떻게 붙어야 되지? 저희 연막 연막 쓸 수 있잖아요 연막 네 연막 연막 꿀일까요? 저 연막 9개 있는데 오 핵 많아 이렇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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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오 아니 어디 어디지? 이건 쟤네만 들어올거 같은데 틀렸다 어디지? 아 이거 어떡해 연막 뿔려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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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된다! 어떡해! 나 이 판 열심히 했는데 아깝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지콘이 있어서 상승한 거예요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진짜! 아 저 집 좋아보이네 아 저 집에 갔어야 되네 아깝다 아깝다 이제 아지님이 잘했으면 산옥 가시죠? 아 산옥! 아 오케이! 아 괜찮을까 산옥 제가 부트캠프 가시는 거 봤는데 안녕하세요 벤티단에서 왔습니다 저는 준비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지콘 덕분에 사과받았어요 사과요? 네 저번에 와서 자꾸 사과해줘서 어? 때리고 싶어! 어? 뭐야 이거 마지막이야 오! 때리고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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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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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낼 잘합시다 이제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다시 선배님을 부르겠습니다 이걸? 언니 이거 선배님 그 혹시 짤 파밍 좋아하시나요? 짤 파밍? 아 짤 파밍! 진딱마을 같은 건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음 진딱마을요? 진딱마을 진딱마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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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이런 곳 사랑 없는 곳 예예예 예 오늘 방금 보신 거는 잊어주세요 하하하하 아 누구야 누가 누가 가가지고 아 클립 아 재밌던데 음 클립 흐흫 소감이 어떠신지? 클리에 아주 잘 봤고요 한 두 번 돌려봤거든요 아 오케이 아 착관이야 어디 가죠 저희? 저희는 일단 찐따마을 아 찐따마을 어떡합시다 코 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그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선배님 밀란 자신감입니다 아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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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검은 팬티단이 뭐예요? 에? 아지님은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하얀색 검은색 이런거 좋아합니다 아 고런 비슷한거예요 아 검은 팬티단 그렇구만 아 지금 팬티는 원래 부는게 아닌데 아직은 이상한 사람 아니 그냥 팬티단이라 하길래 뭐지 했는데 팬티단 좋구만 팬티단 오케이 아 그 투수들이 우리 투수들이 팬티를 좋아해가지고 아아 하긴 하긴 약간 그스그청 그런게 있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투수들이 살짝 그런거 있거든 투수들이 좀 좀 그렇긴 해 맞아 맞아 그래 좀 이상하긴 해 팬티예요 맨날 방송만 키면 자꾸 팬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삐뚤어지긴 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 아휴 이러니 내가 휴방을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우릴 아주 타당해 그럴만했어 맞아 응 키기만 하면 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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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곤도 괴롭힘 많이 다네요 아 우리는 잘못한거 아 아 아 아 저희 시청자들은 약간 착하죠 예 약간 착한 착한 선배님 살짝 눈치보시고 비검치 안 보시면서 특별 눈치보시고 선배님 정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음 자기장이 저쪽이구만 오케이 오케이 그 총이 혹시 어떻게 되나 그 총이 어떻게 되나 선배님 선배님 네네 예 혹시 이거 왜 빙까지 쓰시는거니까 ㅎㅎㅎ 아니 아니 그냥 오 뚝배기 아 선배님 엠포가 아 오케이 선배님 이거 수직 응답이 될 수 있어 와 너무 좋은걸? 이거를 보려야겠구만 선배님 살짝 맘에 안 들었는데 아 너무 좋은걸? 와 수직 손잡이 선배님 살짝 개머리판 같은 거 없던 것 같은데 아 개머리판 개머리판 선배님 이렇게 노파츠입니다 선배님 아 노파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을 생각한다고 아 미끼 vê 과연 제가 누가 말하는 건데 잠깐만 아 늑백이가 안 나왔네 아 아지님은 저랑 취향이 같으시네요 도대체 뭐가 간거죠? 저랑 취향이 같으셔 도대체 뭐가 간거지? 음 취향이라 제 취향이 좀 건전한 취향이거든요 마티니님도 살짝 팬티인 것 같은데 팬티요? 뭐라고 팬티요? 모르겠네 팬티라니 뭐지?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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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리겠는데 모르겠고 팬티가 뭐지 internal bomb 군뜩 도모다치 도모다치 짱짱 도모다치 짱친 좋아요 필요한거 있으세요? 저는 필요한거 없어요 개머리판정도 개머리판 그정도 왜요 아 지금 제거 들어왔는데 핑크털수갑도 하신다고 취향 살짝 오목해 하신대 털수갑이라는게 있나요 뭔 소리지 모르겠네 털수갑이요? 털수갑? 그런 취향이 있구나 몰랐지 오케이 오케이 쟤 못하시는거 거짓말 저 진짜 거짓말을 살면서 해본적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어려워가지고 해본적이 없어요 앵글 손잡이 성공 양소리 어 내꺼 어 내꺼 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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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안되겠어 Leute 소리 들릿지 여기 sac 또 있어요 car 요기 4배 또 있어요 4배 에에에에에 아디님이 트수한데 그러면 왜 트레시야? 쓰레기.. 쓰레기를 뭐.. 애칭이에요 애칭 트레시 백수라고 애칭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욕심이 살짝 욕심이요? 아 오케이 자기장에 쪽 잡히겠네 꼭 맞고 죽으셔야 돼 네? 아 네에에에에에에 그저 주사기 좀 맛있어 보였는데 어 개꿀만 어 개꿀만 양아치 인성 아하하하 힘들어 어 개꿀만 선배님 살짝 불편하네요 아 저희 안으로 가볼까요? 아 저 지금 아 저 지금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건너가 있을까요? 어디 어디 어디? 저 자리 여기 핑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혹시 도핑 안 하셨나요 도핑? 도핑 안 하셨나? 뭐라고요? 도핑 안 하셨나요? 드링크 같은 거 안 마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지금? 하하하하 되게 빠르시네 도핑 주사기를 뻗어서 그런 거 되게 빠르시네 좋네 이게 좋네 이거 오케이 오 이게 좋네 빠르구만 빨리 빨리 넘어가시다 저희 왜 이렇게 느리세요 아디님 이거 도내가 와가지고 아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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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주사기 짜더라 저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뚝배기 좋으시네 뭐지? 자꾸 뭘 보내는 걸까 애들이 뭘 보내는 걸까 음 mistressgyיagement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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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k 또 캬 heart 다시ㅓrieb Aqui 오 이거 내 거 오케 아주 좋습니다 오케오케 awhile sigue 됐어 됐어 X2 좋았으 네네네네네네네 전혀요 전혀요 오 Caption 이것도 아직 좋습니다 됐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뭔가 stata 나고계신데 아니앉아 뭔가 꾸며고계신거 같죠 전혀요 전혀요 지금 지금 청림을 호의하기 위해 아rik구! 보통 의심스를 갖고 говорил 같이 잠시만요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아rik구 죽어주마세요 actually 살짝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아니 뭐가 뭐가 아 Fan 택콘 compartil 아직도 오지 말라고 lag 아직도 신통제 뺏겼어 신통제 살짝 작작 작작 한번 보게 신통제 아직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그거 너무 너무 못된 생각 같은데 아직은 아직은 이거 이러고 다닐게 이러고 다닐게 이러고 이러고 어 힘든이에요? 어 자꾸 다가와 아 괜찮아 괜찮아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 이거 팀게임 아직도 우리 이거 1등 해야? 아 당연하죠 저 1등 하려고 지금 지금 어 성님 딱 뒤에 붙어서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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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작당 어 어 어 거기서 그 방에서 지금 무슨 어 치마 어 치마 이쁘세요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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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머리반 어 그쵸 저희 짱친이죠 짱친 개머리반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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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짱친 맞아요 저희 짱친 어 우리 짱친 뒤에 사람 거기 사람 거기 사람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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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처만 있다 이따 할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앞에 사람 있어요 저 앞에? 저 집에 여기 저기 저 앞에 서있잖아 아 저기 뭐야 쟤 척수야? 왜 저러 오지 가까이 가도 되나요? 어 이미 가고 있어요 안돼요 죄송합니다 아직거야 아재꾼 그냥 가고 있어요 아직 구경해요 어 다른게서 쏴요 아재꾼 걸렸어요 저기 한만 기절해 어 나이스 어 뭐야 근데 아 이거 내 건데 아 내 건데 어 아악 아하핳하핳 아하핳하핳 아재꾼 아아 아아 아직 꿀! 아니 아직 꿀! 네 네 네 내 꽃송님이에요 네 아아 아 제가 지금 행키를 뺏어 먹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러세요 두분이가 조금 아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기권송 우유 피깔 김꽃송 어 어 어 어 tenha 아직 꿀! 네 네 우유 피깔 김꽃송 저기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친구가 친구가 너무 화내서 좀 맞았어요 흠 교수님 화나신거 아니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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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돌진만 배워가지고 아 센세한테 네 제가 센세가 한 분 계시는데 돌진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아 검은 팬티님 감사합니다 네 나 선쳐놓은 거 맞으십니다 아 네 팬티님 거기 가셨네요 팬티님이 거기에 수고만 하고 계십쇼 여기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오 이게 뭐지? 버퍼링 뭐야? 뭐지? 어디 갔지? 우와 이거 뭐람? 잠시만 다시 틀어야겠다 이거? 그거여가지고 그이 언니가 이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와 우와 우와 오 언니가 이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오 오 언니 네네네 오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뭐 뭐 뭐 뭐 아니 그 그 롤 롤 롤 혹시 아리 아시나요 아리? 아리 아시마 뭐 재밌는 거 많이 가나 보네요 아 재밌는 거 지금 좀 약간 홀렸어요 약간 아리한테 아리한테 와 너무 빛나가지고 민망하네 뭐야? 누가 아직 금방 해? 그런 거? 뭐? 아직 건 저의 죽을 거 같아요 안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제 몫까지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아직만 볼 순 없지 영상 봐서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아아아아 아아아 아 Presents 아니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안돼 안된다고 안돼 안돼 잠시만요 어 아, 소리 잘 들으시네 아, 저걸 보내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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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가야 돼 와, 너무 잘 하신다 어, 밀어 오, 대박 이게 고인물인가? 왜 빠진다, 이거 이게, 그게 고인물인가? 아, 아, 아,아, 아,아 아, 이게 고인물인가? 아직도 저기 사람 있어요 안돼 아직은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요? ㅋㅋ 돌아봐! 안 돼! 안 돼!!